이 쌍 귀여워 빨리란빵 정말 특힉한 원던의 날씨입니다 회사실이 많이 올라가서 오! 안개가 엄청 별난 거 같애 오! 그게 얘기했던 거 같애 근데 아직 시간이 너무 일러서 거길 이따가 장이 더 많이 서면 다시 오는 걸로 와! 아일드 머쉬룸 우와! 이렇게 머쉬룸! 바가는 바르고 귀여워 하지만 귀엽지 않은 가격 땡큐! 일단 아침부터 먹겠습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래놀라도 예쁘다 응 커팅해주세요 예스 오늘도 크리스피한가요? 오! 근데 맛있어 보여 그치? 크리스피한을 떠나서 오늘은 산책에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오늘은 산책에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비도 오고 있어요 산책에 가서 이렇게 천장에 산책에 가서 이렇게 천장에 오우와 인터도리 이거 그리고 이게 아시안 페어가 아닐텐데 이거 그리고 이게 아시안 페어가 아닐텐데 이게 아시안 페어라니? 컬러가 아닐텐데 이건 뭐냐면 사탕수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탕수수입니다 짜잔 짜잔 가정교육을 위한 약간 나 닮은 것 같기도 한데 한눈만 빼는 끝장을 내는 여기는 스파이스들을 파는 사탕인데 여기는 스파이스들을 파는 사탕인데 이거 조그만한 사이즈로 살고 있어서 너무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코리안 비비큐로 있고 진짜 다양하네 여기 조금 더 다양하네 나 시골에 이거? 이거? 빈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여? 하얀 애도 있고, 갈색인 애도 있고 말인가요? 얘는 하얀 애. 아까 못다한 그 치즈, 치즈 샌드위치를. 하얀 애도 있고 말인가요?